오오오오 끄어먹는 삼겹살이 더 빠르냐 아니면 지금 여기서 뛰어서 3분 거리에 있는 고깃집에서 사 먹는 것이 더 빠르냐 먼저 일단 골라요 골랐습니다 골랐어요? 아 지금 골랐죠 그러면 하나, 둘, 셋 하면 앞으로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집에서 구워 먹는 이수근, 은지훈 관람! 김종민 고깃집 삼겹살! 지난주에 김밥땡이라서 제가 김종민 씨 이겼거든요. 아니, 근데 집에서 먹는 게 월등히 이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삼분거리면요. 고깃집 가면 세팅이 다 돼있잖아요, 삼분거리면요. 금방이죠. 일단은 말이죠. 집에서 먹는 거나 고깃집에서 먹는 거나 저희가 정량을 다 재해놨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먹는 게 더 빠를 것이라고 얼핏 생각하시겠지만 저희가 조건을 걸었습니다. 어떤 조건을까요? 집에서 고기를 먹을 때 누가 식탁에서 먹습니까? 누가 부엌에서 먹습니까? 거실에서 먹죠. 먹는 분이 있겠지만 말씀드릴 수는 없겠죠. 그렇죠. 말하지 마세요, 집에서 알겠습니다. 침문지를 깔아야 됩니다, 일단. 침문지를 깔아야 되고 그리고 상추 10장. 상추 10장. 파절이를 저희가 팔로 썰어놨는데 양념을 하셔야 되고요. 직접? 그렇죠, 직접. 그리고 계란찜도 직접 만들어야 돼요. 계란찜 안 좋아하는 사람은요? 먹어야 됩니다. 그냥 두고 먹어야 된다고요? 계란찜도 만들어서? 본인이 만들어야죠. 집에서 먹는 사람은 다 모든 걸 직접 만들어야 된다는 거. 저희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 대결에 걸려있는 선물. 최신 스탠드형 김치 냉장고 5대입니다. 5대예요? 각 냉장고에 20kg의 김치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총 100kg의 포장 김치를 드립니다. 아니, 2대결로 저걸 드린다고요? 그렇습니다. 5분에게요? 누가 이길지를 맞히신 분 중에 추첨을 통해서 드립니다. 냉장고하고 김치를 다 드려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김치 냉장고 최신형 스탠드 김치 냉장고 5대 그리고 포장 김치까지 다 넣어서 드리겠습니다. 레디! 시청자 여러분, 저를 응원해 주십시오! 지난주에도 그랬었죠? 김종민 씨, 나가 준비해 주시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수근 씨는 보고. 저는 뭐 할 게 없네요. 여기 앉으세요. 저는 뭐 해야 되죠? 앉아요. 그냥 앉아요. 앉으면 돼. 여러분의 거실에다가 냉장고를 드리겠습니다. 거실에 누가 냉장고를 드리는지. 어쨌든 우리 은지현 씨는 고기 해설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몇 대 몇이에요? 지금 최종 쉽게 나왔습니다. 집에서 구워 먹는 이수근 씨가 이길 것이다. 57%. 고깃집에서 먹는 김종민이 이길 것이다. 44% 했네. 저는 반칙하면 가차없이 해 주세요. 저 믿고 다녀오세요. 알겠습니다. 파이팅! 시작하면 김종민 달려주고요. 시작! 파이팅! 시작됐습니다. 과연 김종민이 이길 것이냐. 김종민! 아니면 이수근이 이길 것이냐. 많은 시청자들이 김종민에게 응원하고 있어요. 반전 있는 남자. 좋아요. 자, 고. 자, 그래요. 지금요. 김종민 뛰고 있고요. 자, 이수근 씨. 고기 여기 있어요, 고기. 고기 여기 있습니다. 고기 꺼내주면 안 돼요. 고기 꺼내주면 안 돼요. 고기 꺼내주세요. 고기는 여기 냉동실 있으니까 본인이 꺼내세요. 자, 신문지 펴시고요. 자, 이 세팅하는 시간만 이게 좀 만만치 않게 걸립니다. 자, 김종민. 지난주보다 빨리 뛰고 있어요. 괜찮아요. 버논을 왜 이렇게 많이 가져간 거예요? 버논은 하나는 계란찜, 하나는 계란찜. 제가 보니까. 냉동실입니다, 냉동실. 이거 엘럿보기 끄고 끄고 끄죠? 나중에 못 끄는다고. 식초와 파절을 하기 위한 양념이죠. 종민이 다 못 끄겠어. 아, 벌써? 시청자 여러분, 안방에. 자, 김종민 어딨니까, 저기가. 안방에다가 냉장고를 넣어드릴게요. 안방에 왜 냉장고를 넣어. 지금 왜 저래. 혼자 저 많은 거를 다 챙겨야 돼요. 은근히. 저기요. 저기 무슨. 고기가 벽솔도 아니고. 저걸 막 집어넣지면 안됩니다. 아, 계란찜을 먼저 하는군요. 아무래도 계란찜을 먼저 비우겠다 이런 얘기겠죠. 빨리 만들어가지고. 계란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것 같은데. 근데 저분이 은근히. 은근히 잘하더라고요, 보니까. 소금 넣어야 되잖아요, 저 상태에서. 자기가 먹는 거니까요. 양이 좀 적지 않습니까? 지금 김종민 씨는 거의 도착을 한 것 같습니다. 도착했어요, 김종민. 도착했어요. 고기쯤 도착했습니다. 고기쯤 도착했어요. 우리 김종민 씨 파이팅. 우리 딸 손으로 냉장고 부탁드려요. 5343님 보내주고 있습니다. 김종민에게 원하는 분들이 지난주보다 많습니다. 김종민 고기 굽기 시작했어요. 고기 굽기 시작했어요. 고기 벌써 구웠어요. 김종민 고기 구웠어요. 고기 올렸어요. 벌써 익기 시작했어요. 고기집 고기가 말이죠. 잘 익습니다. 잘 자라놨기 때문에. 화력도 세고. 이 부분에서 고기. 덕분이에요. 생고기입니다. 절대 그냥 드시면 안 돼요. 의 시민분들이 나오셔서 김종민 씨를 응원해 주고 계십니다. 멋집니다. 정말. 이거 일산의 자랑 아니겠습니까? 김종민 벌써 계란찜 나왔어요. 벌써 나왔어. 계란찜이 나왔어요, 이미. 상추도 있고. 이미 준비가 돼 있군요, 고기집을. 그래, 그래. 펴졌어. 이승훈 씨, 위험하니까. 야, 좋아. 다 익혀서 드셔야 됩니다. 돼지고기를 다 익혀서 드셔야 돼요, 이승훈 씨. 이승훈 씨, 상추 먼저 드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빨리 먹어, 치워야 돼요. 빨리 먹어, 치워야지. 다 있는 일이 매뉴얼대로 먹습니까? 이승훈 씨, 상추를 먹어요, 상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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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베젯 테리안인데 베젯 테리안. 베젯 테리안이야. 베젯 테리안이야. 나중에 국이만 먹어야 돼, 그것만 먹으면. 김종민, 지금 파절이 거의 다 먹어옵니다. 파절이 다 비었어요. 파절이를 한입에 먹었어요, 김종민. 파절이 통이 다 비었습니다. 무슨 국수 먹듯이. 아니, 둘 다 베젯 테리안이야, 뭐야. 상추떡 흡입, 계란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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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찜. 지금 아직 고기가 안 들어갔는데 이승훈 씨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는 몰라요. 주변에서 시민들이 많이 응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조기 축구부 회원 여러분께서 김종민 씨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김종민 지금 고기. 고기 어떻게 됐죠? 한 조기 없어졌죠? 자, 이럴 때. 안 자르고, 안 자르고. 이수근, 저거 뭐 하는 짓인가요? 김종민 콕이 다 먹었어요, 콕이 다 먹었어요, 콕이 다 먹었어요. 불판이 비었어요, 김종민. 불판이 비었어요. 김종민 뜁니다. 옵니다. 김종민 옵니다. 김종민 옵니다. 김종민이 뜁니다. 이수근, 이수근 뭐 하는 짓이니까 지금. 이수근 잡탕이에요, 잡탕. 야, 지금 저 삼겹살에 계란찜에 파거리에 삼초를 다 집어넣습니다. 저걸... 그걸 먹고 싶냐? 저게 뭐야? 대단한 프로정신이에요. 김종민 빠른 속도로 뛰어옵니다. 빠른 속도로 뛰어옵니다. 이수근. 이수근 잡탕을 먹고 있습니다. 대단한 프로정신이에요. 나름 맛있겠는데요? 나름 맛있겠어요. 잠시만 여러분. 바깥에 나와서 사과를 먹어야 돼요. 사과를 먹어야 돼요. 지금 그것만 드시면 되는 게 아니라. 김종민은 이미 시내를 거쳐서 횡단보도 건너서 뛰어오고 있습니다. 다 먹었습니다, 이미 김종민은. 이수근. 지금 화면을 켜신 분들은 도대체 뭘 먹는 건지 모르실 거예요. 저게 무슨 음식이냐. 이거 뭐 퓨전도 아니고 계란에다가 지금. 진짜 맛없겠다. 김종민 뛰어옵니다. 김종민 뛰어옵니다. 아, 진짜. 이수근. 아, 이수근 두려워. 저게 뭐야? 무슨 음식이야, 저게?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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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다 펼쳐놔서 저거 어떻게. 그거 먹을 거예요. 그 와중에 또. 그 와중에 맛없으니까 쌈장을 찍고 있어요. 손으로. 인도 사람인가요? 아, 인도 전통 유리입니까? 아, 배 아파. 자, 이수근 씨. 그것만. 상추가 남았습니다, 이수근 씨. 상추가 남았어요. 김종민 거의 집 쪽으로 다다르고 있습니다. 오, 다 왔어. 종민이 다 왔어요. 이수근 다 먹었어요. 이수근 다 먹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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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잔여오리 없어야 됩니다. 자, 이수근 뛰어납니다. 이수근 뛰어났어요. 자, 김종민이 오고 있는데요. 이수근 안 되니까. 이수근 하시고. 자, 대단합니다. 두 분 다. 아, 김종민 옵니다. 오, 왔어, 왔어, 왔어. 이수근 왔습니다. 왔어, 왔어, 왔어. 이수근 사과 하나 먹고요. 자, 김종민 고생하셨습니다만. 이야, 진짜 초. 초 갑팡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야, 진짜 초. 오늘 첫 번째 대결 승리는. 이수근입니다. 이수근. 얼마나 뜨거웠는지 계란찜을 비비면서 먹었던 손입니다. 계란찜과 삼겹살을 손으로 비볐습니다. 손에서 연기가 나고 있어요. 자, 이수근 씨 정말 대단합니다. 박수 한번 보내드리죠. 이야, 난 줄 줄 알았어요. 아니, 그 뜨거운 계란찜하고 삼겹살을 같이 손으로 비벼서 인도 음식처럼 드셨단 말이에요. 아니, 여기 남아있어요. 아, 이 손 보십시오. 네, 좋습니다.